새우ença 대박이다, 너무 와 대박이다 대박 너무 좋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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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와 6. 빨리 옷 갈아 입어야 하는 거 아니야? 2. 세수당하고 포탑이네. 와, 진짜 좋다. 멋있는 냄새. 대박, 뭐야? 왜 여기서 찍는 거야? 응,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 같아. 핫도그 봐. 저기 봐! 따봉 버거 좀 궁금하다, 따봉 버거. 뽀글이 뽀글이. 야, 핫도그 나 진짜 좋아하는 데다 미치겠네. 야, 여기 혼나야. 아, 미치겠네. 숨을 뻔해. 한 번 볼까? 아이스크림이 있고. 왜 나와? 콧덕콧덕도 있네? 다 있네, 여기. 맛있겠다. 감자 핫도그. 와. 컵라면이지. 뭐 오래 하면 컵라면이지. 지금 너무 난리가 났어. 배고파. 우리 어떻게 해? 일단은 구명조끼 해야 되잖아. 가자, 가자, 가자. 구명조끼 빨리 입어야 돼요, 지금 뱃살 가리려면. 오늘 여기 온 이유가 물놀이도 물놀이지만 사실은 물놀이 할 때 칼로리가 더 많이 타잖아. 오. 맞아, 맞아. 일단 물놀이 겸 우리가 칼로리를 소모한다. 좋아요. 칼로리 소모죠, 이거는. 이런 거는 운동이지. 즐거운 운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혹할만한 게임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금부터 3대3으로 편을 나눌 거예요. 만약에 경기에서 이겼다 하면 스냅빠 3명은 무조건 프리. 우와, 프리인데? 진심이네요? 네. 우와, 대박이다. 네. 팀전이야. 팀 대항전이고. 만약에 경기에서 이겼다 하면 스냅빠 3명은 무조건 프리. 우와, 대박이다. 선량은 뭐하고 바꾸고 있어요, 언니 그러면? 아니죠, 돈 내고 있어야죠. 아, 그래요? 네. 팀은 어떻게 나누느냐? 업하라, 뒤집하라로 갈게요. 오마이갓. 난 고은아 아니면 돼. 디뇨? 얘 힘이 없어가지고 다리에. 하나, 둘, 셋. 뭐지? 아니, 이거 적당히 못 쳐야지. 아니, 이거 적당히 못 쳐야지.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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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여덟. 은하 좀 봐주세요. 진짜 앞에서 나 미치겠네. 내가 아는 사람들은 목은 네가 제일 못스러워. 하하하하. 언니가 이렇게 까지 못해. 앞하라, 뒤집하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은하야. 어, 은하야. 어, 은하야. 아, 싫어. 우와. 너무 아파, 지금. 아, 진짜 쫄깃쫄깃하네. 앞하라, 뒤집하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낮다, 둘, 셋. 어, 아직 아니야. 어, 아직 아니야. 어, 아직 아니야. 어, 아직 아니야. 아, 눈치고 나랑 되게 그 표정. 아, 저 거 아니야. 아, 저거 아니야. 아, 저거 아니야. 아, 저거 아니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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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뭔지 살 거야. 미치라는데. 아니, 언니. 통통하면 다 똑같이 생겼어요? 긴장해서 그래, 긴장해서 그래. 짜자. 하하하하. 쫄아가지고 글쎄 저 아니에요. 안 돼요. 엎어라 뒤집어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너무 안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되냐? 어떻게 진짜 이렇게 되냐? 제 분들 먹을 준비 됐습니까! 먹을 준비 됐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냐? 와, 어떻게 이렇게 되냐? 네, 네. 됐어, 표정 좀 푸세요. 표정 좀 푸세요. 그거 너 똑바로 해. 그거 너 언니. 너 똑바로 해. 언니. 즐겁게 하자. 맞아.